오늘은 여러분께 퐁퐁이라는 단어를 여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자들이 이해하는 퐁퐁이라는 단어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취집하고 싶어한다. 저는 30대 중방 직장인이고 내년 5월 결혼 예정인 30대 초반 여자친구가 있다. 2주 전 상결례 마쳤고 양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저는 중소기업 개발팀에서 근무 중이고 세후 월 400 정도 버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직을 자주 하는 타입이고 세후 16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써놓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외벌이할 능력이 안됩니다. 집은 운 좋게 30대 초반에 청약 당첨돼서 18평 아파트 살고 있는데 둘 소득을 합쳐도 600이 안되니 알뜰하게 살아야 하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상결례가 순조롭게 끝난 다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아침 저녁 잘 차려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반은 농담 반은 진심이겠죠. 거기다가 여자친구는 자꾸 sns에서 신혼집에 로망 이런 걸 태그하면서 나도 저런 살림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엊그제는 친구 커플이랑 술 마시는데 제 친구에게 결혼하면 여자친구 일 그만두게 하고 살림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남자는 다 그렇지 않나? 라고 말하면서 어그로를 끌던데 제 친구 커플이 어색하게 저보더니 제수씨 퇴사하게 해줘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명 결혼해도 맞벌이 하기로 확실하게 말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걸까요? 여동생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는 다 늙어서 오빠 같은 400번은 남자라도 잡아야겠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데 고민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수많은 여성들은 여자의 편을 들고 있지만 산반자는 취집안이라고 이악무는 여자들 웃기네. 160번은 30대 초반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일 때려치고 살림한다는데 그건 개백수의 취집이 맞다. 라고 퐁퐁이 맞다 말하고 있죠. 역시나 우리 여시들은 퐁퐁 남은 키가 작고 못생겨서 그런 거다. 키 작고 못생겼으면 그 정도 여자가 요구할 수도 있다 결혼하자고 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했었잖아. 라는 식으로 욕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성별이 바뀌게 되면 어떨까요? 여성시대에 한 여자가 아득바득 살아온 나는 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20대 때 개인적인 사정과 취업 준비로 연애도 제대로 못해봤고 돈 없어서 바퀴 나오는 반지하에서 봉구수밥 버거 먹고 유럽여행도 안 갈 정도로 알뜰하게 살았거든. 근데 나랑 사귀게 될 사람이 20대 때 클럽 많이 다니고 오지게 연애 많이 하고 여친이랑 뭐 해본 거 많고 여행 존나게 다녔으면 마이너스일 것 같아. 퐁퐁남의 심리가 뭔지 알 것 같고 내가 여자 퐁퐁녀 같은 느낌이야. 찌질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어서 남자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좋은 회사 다니고 재테크 잘해서 서른에 아파트 등기도 쳤거든.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설거지남을 만나기 싫은데 나 찌질한 거야? 라는 말을 여성이 작성합니다. 남자였다면 당연히 찌질남이라고 욕을 한 바가지 먹었겠지만 정상이야 개멋진 여시야. 내가 여시랑 반대로 유럽여행 허버허버 다녀서 30대에 이룬 거 없는데 여시는 비슷한 급의 남자 만날 거야. 누구나 과거 많은 남자 싫어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남자가 연애 경험 적은 여자를 원하면 욕을 하면서 여자가 연애 경험 적은 남자를 원하면 당연한 걸까요? 여자들도 본능적으로 퐁퐁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척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과거 많은 남자를 싫어하는 게 당연하듯 과거 많은 여자도 싫은 게 당연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양성평등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160번은 30대 초반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일 때려치고 살림한다는데 그건 개백수의 취집이 맞다.